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소설은 김만중의 사씨 남정기를 재편집했습니다. 김만중의 호는 서포이고 1665년 과거에 급제하고 1671년 암행어사가 되어 경기 삼남지방에서 질병과 제의 등으로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부 승지가 되었으나 1674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서인이 패하자 관직을 삭탈당했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문신으로 숙종 때 한글인 구운몽으로 소설문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사씨 남정기, 서포 만필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 소개해드릴 사씨 남정기는 역시 한글 소설로 숙종이 인연왕후를 폐의시키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 사건을 비판하고 임금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로 씌어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한글로 씌어졌기 때문에 후에 한글 소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허균의 소설 이후 고대 소설의 획기적인 정기를 이룬 작품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만중의 사씨 남정기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나가 읽어주는 우리 고전소설 이야기 사씨 남정기 김만중 명나라 가정연간 금능순천부 땅에 유명한 인사가 있었는데 성은 유효, 이름은 현이라 하였다. 그는 개국공신 유기의 자손으로 사람 됨이 현명하고 문장과 풍채가 일세의 추앙을 받아 나이 15세 때 시랑 최모의 딸을 맞아서 부부의 금슬이 좋아 세인의 칭송을 받았다. 그는 소년때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시랑 참지정사의 이름에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였다. 그러나 당시 간신히 조정에서 국건을 제멋대로 농단하였으므로 벼슬을 버리고 물러가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유현은 부인 최씨와 금슬은 좋았으나 자녀의 소생이 없어서 근심으로 지내다가 늦게서야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부인을 잃은 그는 인생 무상을 느끼고 더욱 벼슬의 뜻이 없어져서 병을 빙자하고 사직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냈다. 그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성격이 유순하고 정숙하였다. 일찍이 선비 두홍의 아내가 되어 초년 고생을 하다가 두홍이 늦게야 벼슬을 하였다. 유공의 아들은 이름을 연수라 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숙성하였고 나이 찾아 자람에 따라 얼굴이 관옥 같고 재주가 뛰어났으며 열 살 때 이미 문장이 놀라웠다. 유공이 기특히 여겨서 사랑하였으나 그 재롱을 죽은 부인에게 보이고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다. 유연수 소년은 열 살 때 이미 향시의 장원으로 뽑혔고 15세에 과거에 급제하니 황제께서 즉시 한림학사를 제수하셨다. 유한님이 급제 후에 성혼하려고 하며 고혼하는 규수가 많으나 좀처럼 허하지 않고 유공이 누이 두 부인과 함께 성중의 모든 매파를 청하여 현철한 소저가 있는 집안을 물었으나 마땅한 상대가 없어서 총체로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 중에 주파라는 매파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매파들의 청거가 끝난 뒤에 입을 열었다. 모든 말이 공변되지 못하니 제가 바른대로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부귀한 곳을 구하면 엄승상댁만 한 곳이 없고 규수 낭자의 현철한 분을 구하려면 신성현의 사급사댁 소저밖에 없으니 이 두 댁 가운데서 택하십시오. 부귀는 본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오 어진 규수를 택하려고 하오 사급사는 본디 대간벼슬을 하다가 적소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라 진실로 강직한 인물인데 그 집에 소저가 있는 줄은 몰랐소. 그 소저의 용모와 덕행이 일세에 뛰어나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중매일을 본 지가 삼십여 년의 왕궁 제열의 모든 재상댁을 다니며 신부를 많이 보았으나 이 같은 유조현철한 소저를 보기는 처음이니 두 번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색을 취함이 아니니 현숙한 덕행이 있는 소저여야 하오. 사소저는 덕행과 용모가 출중합니다. 대감은 제 말씀을 못 믿으시겠거든 사소저의 현불현을 다시 알아보십시오. 하고 그 메파는 사소저를 극렬 찬양하고 다짐하였다. 메파가 돌아간 뒤에 유공은 메파의 말을 의심하고 두 부인에게 상의하였다. 그러자 부인이 묘한 제안을 하였다. 사람의 덕행과 성질은 빌법에 나타나니 사소저의 필체를 얻어봅시다. 우아하메의 묘헨이를 불러서 우아하메의 기진하려던 관음화상의 관음찬을 사소저에게 짓도록 청탁하게 합시다. 사소저의 그 친피를 보면 제 덕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청하러 갔을 때 사소저의 선을 보고 올 것이니 묘헨이는 메파처럼 좋은 말로만 우리를 속이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거 참 묘한이야. 그러나 관음찬은 매우 어려울 텐데 여자의 글재주로 어찌 감당할까. 어려운 글을 짓지 못하면 어찌 재원이라 하겠습니까. 유공이 누이의 말이 옳다 하고 빨리 사소저를 선볼 것을 재촉하였다. 두 부인이 사람을 우아함으로 보내어 묘헨이를 불러왔다. 사과와 결친하려고 하나 신부의 제덕과 용모를 알 길이 없으니 암자에 기진하려던 이 관음화상을 가지고 가서 사소저에게 관음찬을 받아서 보여주시오. 하고 화상을 내주면서 간곡히 부탁하였다. 묘헨이 그 화상을 받아가지고 곧 자기 암자의 일처럼 간청하려고 사급사 집으로 갔다. 소저의 모친은 본 뒤 불법을 신앙하였기 때문에 전부터 출입하던 묘헨이 왔으므로 곧 불러들였다. 묘헨이 안부인사를 하자 부인이 반겨하면서 말하였다. 오래 보지 못하였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왔소. 아시는 바와 같이 소승의 암자가 퇴락하여 금년에 정제를 얻어서 중수하느라고 대게도 와 뵐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가 끝났음에 부인께 한 가지 청이 있어 왔습니다. 불사를 위한 일이면 어찌 시주를 아끼겠소. 비난한 집에 재물이 없어서 크게는 시주하지 못하겠지만은 청이라 함은 무엇이오. 소승이 청하려는 것은 댁에서는 재물 시주가 아니옵고 소승에게는 금은 이상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궁금하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은 묘헨의 말이 의아스러워 재촉하였다. 소승의 암자를 중수한 뒤에 어떤 댁에서 관음 화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화상은 당인의 명화입니다. 그 그림 뒤에 재명과 찬미의 글이 없는 것이 큰 흠이니 대개의 소저가 금석 같은 친필로 찬문을 지어주십사하고 청하러 왔습니다. 찬문은 산문의 보배라 그 공덕이 칠보를 시주하는 것보다도 더 중하고 찬문을 써주신 소저의 수명이 장원하실 것입니다. 부인이 소저에게 물었다. 스님이 멀리 찾아와서 네 필체로 관음찬을 구하는데 네가 그 글을 지어줄 수 있겠느냐. 소저에게 지으라고 하시더라도 노둔한 재주로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시부짓는 것은 여자로서 경계할 일이라 하였으니 스님의 청일지라도 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승이 구하는 것은 원래가 시부가 아니고 관음보살의 그 높으신 공덕을 잔양고자 할 따름입니다. 관음보살님은 본 뒤 여자의 몸의 신고로 여자의 글을 받아야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 요즘 여자 중에서 소저가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승의 간청을 소저는 물리치지 마시오. 부인이 또한 은근히 딸에게 권하고 싶어하는 눈치로 말했다. 네 재주가 미치지 못하면 하는 수 없지만 그 글은 보통의 무익 지문과는 다르니 웬만하면 지어보는 것이 어떠냐 나도 보고 싶다. 이에 반가워하며 묘해가 얼른 족자를 싸가지고 온 책보를 풀어서 관음보살의 화상을 펼침해 화폭 위에 바다 물결이 끝이 없다. 그 가운데 외로운 정자가 서 있는데 관음보살이 흰 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어린 사내 아이를 품에 안고 물결을 헤치고 앉아있는 장면이었다. 그 화법이 정묘하여 관음보살과 동자가 살아서 움직일 듯이 보였다. 그 그림을 본 사소저가 머리를 한 번 갸웃하고 말했다. 내가 배운 것은 오직 육아의 글이요. 불서는 모르니 비록 찬사를 짓고자 하나 스님의 마음에 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소저는 그제야 더 사양하지 않고 손을 정결히 씻은 뒤에 관음화상의 족자를 걸어모시고 분양 배래하였다. 그리고 채피를 들고 앞으로 가서 관음찬 120자를 족자 및 여백에 가늘게 쓰고 다시 그 아래에 연월일과 정옥은사 배작서라고 서명하였다. 묘회가 그 글의 뜻과 글씨의 모양을 극구 칭찬하고 유공댁으로 돌아왔다. 묘회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던 유공과 두 부인은 묘회가 돌려주는 관음화상의 족자를 받으면서 물었다. 그 소절을 자세히 보았소. 족자 속에 그린 관음님 얼굴과 같은 용모입니다. 하고 사급사 떼기의 모녀와 수작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하였다. 유공이 묘회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이 관음찬의 글과 글씨를 보니 그 재주와 덕행이 범인이 아니다. 하고 족자를 걸고 다시 보며 글이 청아쇄락하고 필법이 정묘하여 한 곳도 구차한 데가 없었다. 온화하고 유순한 성품이 글에 나타났을 것이라고 칭찬하여 마지 않았다. 문장과 필법이 이처럼 기묘하여 제 덕이 겸비함을 알겠고 매파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으니 곧 예를 갖추어 다시 통혼하자. 남매가 합의를 하고 다시 매파를 사과로 보내서 통혼하려고 부탁하였다. 사소저의 덕행을 알았으니 잘 부탁하오. 그대게 허혼을 받아오면 후하게 상을 주겠소. 매파가 기뻐하며 장담을 하고 사급사의 집으로 갔다. 제가 유시문 중의 명을 받자와 귀댁 소저와 혼인하겠다는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랑 되실 유한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고 소년풍체와 문장재화가 일세에 압도하니 귀 소저의 용색과 일대 가연인가 하옵니다. 부인은 이미 유한님의 풍체가 법류에서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지 오래였으나 인륜의 대사를 매파의 말만 듣고 가볍게 허혼할 수가 없었으므로 소저가 아직 유약하다는 핑계로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매파가 한우수 없이 그냥 돌아와 사실대로 자세히 유공과 두 부인에게 보고하였다. 이튿날 유공이 직접 신성현으로 가서 관원을 찾아보고 정중한 중매를 부탁하였다. 아들의 혼사로 사과의 매파를 보냈더니 규수의 모친이 규수의 유약을 핑계로 허언하지 않으니 귀관이 나를 위하여 사과에 가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오. 노선생님의 말씀을 어찌 범연히 듣겠습니까? 가시거든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다만 고사 급사의 청덕을 흠모하여 구원한다는 말만 전해주시오. 그러면 반드시 허언할 줄로 믿습니다. 유공이 부탁하고 돌아간 뒤에 관원이 사가로 찾아가서 부인에게 만나기를 청하자 다른 일로는 찾아올 리가 없는 관원의 방문이라 요전에 매파가 와서 청하던 혼사인 줄 짐작하고 객당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청해드릴 준비를 하였다. 부인은 딸을 미리 객당의 옆방에 깊이 숨겨두고 노복을 시켜서 관원을 객당 안으로 인도하였다. 우선 주가를 잘 차려서 대접한 뒤에 부인은 시비에게 전원하여 말했다. 성주께서 친인 우주의 왕님 하셔서 한가의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시니 저희 집에 영광이옵니다. 관원이 부인의 인사 전원을 공손하게 다 들은 뒤에 시녀에게 전원하여 말하였다. 소관이 귀댁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댁 소저의 혼사를 꼭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전임 이부시랑 참지정사 유공현이 귀 소저의 제덕이 겸비하고 자세기 비상함을 듣고 기특히 여길 뿐 아니라 사급사의 청명 정직함을 항상 흠앙하오메 그 여하의 제덕은 불문가지라 하여 귀댁 소저로 며느리를 삼고자 하옵니다. 유공의 아들은 금방 장원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루었고 상총이 그 가운데 사람마다 사위를 삼고자 하는 바이니 유공은 그 많은 구원을 모두 물리치고 귀댁 소저에게만 나를 통하여 청혼함이니 이 좋은 때를 잃지 마시고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가서 유공을 배올라치 있을까 합니다. 부인이 다시 전언하여 대답하였다. 용후한 여식이 제덕이 부족하고 용모 또한 취할 것이 없는데 성주께서 이처럼 친히 오셨으니 어찌 사양하오리까 성주께서는 돌아가셔서 쾌히 통혼하겠다는 비가의 뜻을 전해주십시오. 관원이 크게 기뻐하고 돌아와서 유공에게 그 경과를 상세히 알렸다. 유공은 기뻐하면서 관원의 수고를 취하였다. 곧 퇴길하고 혼례 준비를 시작하는 한편 사급사의 청령 결백으로 집에 유산이 없음을 아는 고로 나패를 후이하고 다만 아들의 성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인 최씨를 생각하고 비회를 금하지 못하였다. 어느덧 길일이 됨에 양가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예식을 이루메 남풍여모가 발월하여 봉황의 쌍을 이루었다. 신부의 모친이 신랑의 신성같은 풍채를 사랑하여 딸과 아름다운 쌍을 이룬 것을 기뻐하면서도 남편 급사가 그 모양을 보지 못함을 슬퍼하여 눈물이 웃깃을 적시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가 패백을 들이자 유공과 두 부인 남매의 양위가 눈을 들어서 비로소 신부의 모습을 보니 용모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고 현숙한 덕성이 나타나서 주가 팔백년을 이루던 임사의 덕이 전해 남은 듯 하였다. 이로부터 소전은 시부를 효성으로 받들고 공수남으로서 남편을 섬기고 정성으로 제사를 받들고 은혜로서 비복을 부리니 집안이 화락하고 화기가 가득하였다. 하루는 유공이 우연히 병을 얻어 날마다 짙어가니 한림부부 밤낮으로 약을 지어드리되 백약이 무효한지라 공이 다시 소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두 부인을 청하여 길이 탄식하고 유언하였다. 현매는 나 죽은 후에 자주 왕래하여 가사를 주관하고 잘못이 없게 하라. 또 아들 한림의 손을 잡으며 너는 앞으로 가사를 고모와 상의하여 가헌을 빛내도록 하라. 네 아내는 덕행과 식견이 높으니 가부를 불의로 섬기지 않을 것이니 공경하고 화락하라. 유언하고 며느리 사씨에게도 너의 현부로서의 요조 성행을 담복하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지막까지 칭찬하고 신임하였다. 유족들에게 일일이 유언한 유공이 그날 의연한 자세로 별세하자 한림 부부의 호천 애통이 비할 데 없고 두 부인의 애통함이 또한 극진하였다. 상일이 임하여 영구를 선영에 안장하고 한림 부부가 집상할 때 애회가 뼈에 사무쳐서 통곡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자아내서 효성에 담복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세월이 물 흐르듯이 빨라서 어느덧 삼상을 마치고 유할림이 직임에 나가니 황제가 중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할림이 조정의 소인을 배척하는 기계가 강직함으로 엄승상이 꺼리고 방해하여 벼슬도 제대로 승진하지 못하였다. 그뿐 아니라 한림의 나이가 삼십에 이르렀으나 슬아의 자녀가 없어서 망연하였다. 사부인이 이를 근심하고 한림에게 호소하였다. 첩의 기질이 허약하고 원기가 일정치 못하여 당신과 십여 년을 동거하였으나 일점 혈육이 없으니 부려 삼천 가지 죄에 무죄의 죄가 가장 크다하여 첩의 무자한 죄가 존문에 용납지 못할 것이나 당신의 관영하신 덕으로 지금까지 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니 당신은 누대 독신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유씨 종사가 위태로울 지경이니 첩을 개의치 마시고 어진 여인을 취하여 속히 등남 등려하시면 가문의 경사일 뿐 아니라 첩의 죄도 면할 수 있을까 합니다. 유할림은 허허 웃고서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였다. 소생이 없다 하여 당신을 두고 다른 첩을 얻을 수가 있소. 첩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근본인데 당신은 왜 화근을 자청하는 거요? 그것은 천만부당하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오. 첩이 비록 용렬하나 세상 여자의 투기는 잘 알고 경계하겠으니 첩의 걱정은 마십시오. 태우의 일처 일첩은 옛날에도 미덕이 되었으니 첩이 비록 덕이 없으나 세속 여자의 투기는 본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파가 와서 사부인에게 권하였다. 한 곳에 마땅한 여자가 있는데 부인이 바라고 구하는 뜻에 맞을까 합니다. 내가 구하는 여자가 어떤 줄 알고 하는 말이오? 사부인이 묻자 눈치 빠른 매파가 말했다. 대개 둘째 부인으로 구하시는 뜻이 요색을 취하심이 아니고 사람이 믿음직하고 덕이 있으며 몸이 건강하여 아들을 낳아서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여자인가 짐작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용모와 재생만 잘난 여자는 부인께서 구하시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 여자의 근본을 자세히 말해보오. 양반댁 사람으로서 성은 교요, 이름은 체란인데 초실부모하고 지금은 그의 형에게 의지하여 있는데 방년 16세입니다. 다행히 벼슬을 가진 양반댁 딸이라면 하류 천녀와 다를 것이니 가장 마땅하오. 하고 남편 남편 할림에게 매파의 말을 전하면서 권하였다. 내가 소실을 두는 것은 바쁘지 않소. 그러나 당신의 말이 환대하여 받아들이겠으니 태길에서 좋도록 하오. 그리하여 곧 통혼하고 친척을 모아 간략한 잔치를 열어서 교실을 둘째 부인으로 데려갔다. 교시는 할림과 본부인에게 예배하고 자리에 앉았다. 주빈 일동이 교실을 바라보니 자태가 매우 아름답고 거동이 경첩하여 마치 해당화 꽃가지가 아침 이슬을 머금은 듯이 고와서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고모인 두 부인만은 안색이 우울해지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교실을 화원 별당에 머무르게 하고 할림이 교시와 그날 밤을 함께 지냈는데 남녀의 두 정분이 각별하였다. 이때 두 부인이 질부되는 사씨에게 할림의 둘째 사람은 마땅히 질뚠 유순한 여자를 얻어야 할 것을 잘못 택한 것 같다. 저토록 절색 가인을 얻었으니 만일 저 여자의 성품이 어질지 못하면 장차 집안이 병원치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고 미리 걱정하였다. 그러나 사부인은 태어난 태도로 옛날에 위장강의의 고운 얼굴과 공교로운 웃음으로도 현선 지덕을 가작하여 지금까지 절대 가인이 반드시 간교롭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데 색이 곱다고 어찌 어질지 않으리까 두 부인이 가로대 장강은 어진 부인이었지만 자식을 두지 못하였나니 하고 웃었다. 그러나 이튿날 두 부인은 사씨에게 다시 제3세로 맞은 교실을 조심하라 이루고 돌아갔다. 한림은 교시 처소에 당호를 고쳐서 백자당이라 하고 시비 남매 등 사오명으로 교시의 시중을 들게 하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교낭자라 불렀다. 교시는 총명 민첩이 지나치게 교활한 솜씨로 한림의 마음을 잘 맞추며 본부인 사씨도 잘 섬겼으므로 집안이 칭찬하여 마지않았다. 머지않아서 교시 몸에 태기가 있었으므로 한림과 본부인 사씨가 매우 기뻐하였다. 한편 간사한 교시는 아들을 낳지 못할까 미리 염려한 나머지 여러 무당을 불러서 물었지만 어떤 자는 생남한다고 하고 어떤 자는 생녀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남자를 낳으면 단명하고 여자를 낳으면 장수한다는 점괴뿌리도 하였다. 교시는 이런 무당들의 불길한 점괴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으로 지냈다. 하루는 시비 남매가 교시에게 이상한 말을 속삭였다. 동리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호를 심랑이라 합니다. 본디 남방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우거중인데 비상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십시오. 교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곧 자기 거처로 불러들였다. 교시는 그 심랑에게 운수를 물었다. 임자는 뱃속에 뜬 아기를 구별하는 재주가 있소? 제가 비록 식견이 박지 못하오나 수퇴한 남녀를 분별치야 못하겠습니까? 부인의 손을 잠깐 빌려주시면 진맥한 후에 정확하게 판단해 올리겠습니다. 교시가 팔을 걷고 맥을 짚어보이자 심랑이 잠시 맥을 짚어본 뒤 여맥입니다. 하고 말하자 교시는 그 엄연한 선언에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대감께서 나를 이대게 들여놓으신 것은 한갓 색을 취하심이 아니라 사속할 생나무로 농장 지경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 만일 처다기를 생려하면 낫지 않으니만 못하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려? 제가 일찍이 산중에 들어가서 도인을 만나서 수업하고 뱃속의 염액을 남태로 변화시키는 술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술법을 시험해보았더니 백발백중입니다. 부인께서 꼭 생남하고 싶으시면 저의 그 묘한 술법을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교시가 반색을 하고 그 술법으로 다행히 생남하면 청금을 아끼지 않고 후한상을 줄이라고 약속하였다. 심랑은 그 술법이 매우 어렵다고 말한 뒤에 문방사올을 청하여 기묘한 부적을 여러 장 써서 기묘한 비방을 만유한 뒤에 교시의 방안에 각쳐와 침석 속에 감춰둔 뒤에 절술법은 끝났습니다. 금후 만사귀되면 반드시 옥동자를 낳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와서 등남 하래를 하겠으니 후하신 상금은 그때 받을까 합니다. 하고 심랑은 자신 만만하게 돌아갔다. 그 후에 어느덧 십사기 참해 교시는 과연 순산 등남 하였다. 어린 아이의 이목이 청수 쇠락 하고 크기가 세 살 된 아이만 하여 할림은 본부인 사시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고 노복들도 모두 경의하여 칭송하였다. 교시가 나마를 낳은 뒤로는 유할림이 교시에 대한 대접이 더욱 두터워지고 사랑이 비할 데 없어 백자당을 떠날 날이 없고 아이의 이름을 장지라 하여 장중 보호같이 여겼다. 더구나 본부인 사시는 아기에 대한 정이 극진하였으므로 교시가 낳은 아이인지 사시가 낳은 아이인지 모를 정도로 두 부인 사이의 정까지 한층 깊어져 갔다. 때는 마치 늦봄이라 동산의 백화가 만발하여 경치가 아름다웠다. 유할림이 황제를 모시고 서원에서 잔치에 배석하게 되어 일찍 집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때 사부인이 책상에 의지하여 그를 보고 있었는데 시녀 춘방이 와서 지금 화원 정자에 모란꽃이 만발하였으니 구경하십시오. 대감께서 아직 조정해서 돌아오시지 않았으니 한가로운 이때에 한번 화원에 소풍하시고 꽃 구경을 하시지요. 하고 권하였다. 사부인이 반가운 말이라 곧 책을 덮고 옷을 가볍게 갈아입은 뒤 시녀 오륙명을 거느리고 연보를 옮겨서 화원의 정자에 이르렀다. 버들 그늘이 정자의 난간에 기대고 꽃향기가 연못에 젖었으며 그윽한 경치가 고요하여 봄경치가 매우 즐길 만하였다. 사부인이 시녀에게 차를 명하고 교실을 청하여 함께 봄경치를 구경하려던 참에 바람결에 문득 검은고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사부인이 이상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니 검은고 소리가 맑아서 비취가 옥쟁반에 구르는 듯 사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사부인이 좌우 시녀에게 물었다. 어디서 누가 저렇게 검은고를 잘 돋하느냐. 그 검은고 소리가 교낭자 침소에서 나는 성 싶습니다. 그럴까 음률은 여자애 할 바가 아닌데 교낭자가 어찌 검은고를 잘하겠느냐. 남의 말은 믿기 어려우니 저 소리 나는 곳에 가보고 와서 사실대로 고하라. 시비가 사부인의 명을 받들고 그 검은고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 과연 백자당 이었다. 시녀가 밖에서 안을 엿본 즉 교시가 유리상을 풍부하게 차려놓고 섬섬옥수로 검은고를 희롱하고 한 사람의 미인이 화려한 의상으로 마주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비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몇 번 자세히 본 뒤에 돌아와 사부인에게 사실대로 고하였다. 사부인은 매우 못마땅히 어기고 교랑이 어느 사이에 검은고를 베었으며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고 노하였다. 그리고 교실을 불러서 좋은 말로 홍계한 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곧 시비를 보내어 교실을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이때 교시는 심랑의 술법으로 생남하고 한림의 사랑이 두터워지자 심랑과 더욱 친해졌다. 그 뒤로 교시는 심랑의 힘과 방해로 한림의 총애를 독점하려고 애쓴 나머지 음률로 한림의 마음을 매혹시키고 농락하려고 거문고와 노래까지 배우게 되었던 것이었다. 가랑은 화방 여자로서 온갖 풍악에 능숙하였는데 교시의 부름을 받고 와서 곧 뜻이 맞고 정이 깊어졌다. 교시는 본 뒤 영리하였기 때문에 가랑에게 음류를 배우기 시작하자 거문고와 노래솜씨가 일치월장하였다. 교시는 음률의 스승이자 이야기 친구인 가랑을 옆방에 숨겨두고 한림이 조정해 나가고 없는 틈에 음류를 배웠다. 그리고 한림이 집에 있을 때는 그 배운 솜씨의 음악으로 한림의 심정을 혹하게 해서 더욱 총애를 받고 마침내 몸까지 독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림은 사부인과 점점 멀어져서 침소에는 얼씬도 않고 교시 침소에만 사로잡혀 있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날도 한림이 조정해 나가고 없었으므로 요리를 차려놓고 가랑과 함께 술을 즐기면서 가곡을 희롱하고 있는데 사부인의 시비가 와서 명을 전하고 같이 가자고 재촉하였다. 교시는 황급히 주안상을 치우고 시비를 따라서 사부인이 있는 정자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사부인은 넌지시 좋은 낯으로 맞아서 자리에 앉힌 뒤 조용히 물었다. 교랑 침소에 와있는 미인은 어떤 여자이지? 친정 사촌녀 입니다. 교시가 거짓말을 하였다. 사부인이 엄숙한 태도로 정색을 하고 말했다. 여자의 행실은 출가하면 시부모 봉향과 난군 섬기는 여가에 자녀를 엄숙히 교육하고 비복을 은혜로 부리는 것이 천지기 아닌가. 그런데 각골 명심하겠습니다. 사부인은 제삼 위로하고 조금도 오해하지 말라고 자상하게 일렀다. 그리고 화원에서 꽃구경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었다. 하루는 한림이 조정에서 돌아와서 백자당에 들렀으나 술이 취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난간에 기대어 봄밤의 원근 경치를 바라보니 달빛은 낯같이 밝고 꽃향기가 그윽하고 호응이 일었다. 그래서 교씨에게 검은고를 타고 노래를 하라고 청하자 교씨가 딴청을 하였다. 바람차서 감기가 들었는지 몸이 불편하여 못하겠으니 용서하십시오. 오, 그게 무슨 말인고. 여자의 도리는 남편이 죽을 일을 하라고 해도 반드시 어겨서는 안 되는 법인데 그대가 병 핑계로 내 말을 거역하니 무슨 못마땅한 일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실은 제가 심심하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더니 부인이 불러서 책망하기를 니가 요괴스럽게 집안을 어지럽게 하고 한림을 혹하게 하니 다시는 그런 행동을 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만일 또다시 노래를 부르면 칼로 혀를 끊고 약을 먹여 벙어리로 만든다 하셨습니다. 제가 본디 비천한 계집으로 한림의 은혜를 입사와 보기 영화가 이같이 되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부르라시는 노래를 못하는 고충을 짐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구나 한림의 청덕이 저의 잘못으로 흠이 되고 흐려지실까 두려워집니다. 교씨가 공교로운 말로 은근히 사부인을 좋지 않게 중상하자 한림이 깜짝 놀라면서 속으로 본부인 사씨의 질투라고 생각하고 교씨를 위로하였다. 내가 그대를 취함이 모두 부인의 권고로 이루어진 것이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대에 대해 나쁘게 대하는 것을 본 일이 없었다. 이제 부인이 그대에게 그런 책망을 한 것은 필경, 비복들이 부인에게 참원으로 고자질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부인은 본디 성품이 유순한 사람이라 결코 그대를 해치려고 할 리가 없으니 부질없는 염려는 말고 안심하라. 교씨는 가슴이 투기로 타올랐으나 대범한 한림의 말에는 잠자코 있었고 그것이 더욱 한림의 동정을 사게 되었다. 속담에도 범의 그림에서는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의 사귐에는 마음을 알기 어렵다고 하듯이 교씨는 교원 영색으로 언변은 겸손한 탈을 쓰고 있으므로 사부인은 교씨의 겉다르고 속다른 본심을 알 수 없었다. 사부인이 교씨를 훈계한 것은 조금 더 질투에서 나온 사심이 아니었다. 음란한 노래로 장부의 마음을 미혹할까 염려한 것보다는 다만 교씨에게 정숙한 여자의 몸가짐을 바라는 심정에서 충고한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교씨는 사부인의 충고에 원한을 품고 교묘한 말로 한림에게 은연한 참원을 하여 내화를 빚어내게 하였으니 이것은 교씨에 유학한 투기의 소산이었다. 이때 유한림의 친한 벗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집사로 있었던 남방사람 동청을 청거하여 문객으로 들어가고 권하였다. 한림이 마침 집사를 구하던 중이라 집에 두고 집니를 보게 하였다. 동청이 영리하고 민첩하여 남의 마음을 잘 맞추어서 영합하기를 잘하였다. 친구도 그의 마음이 착하지는 못하여도 마음을 잘 맞추어서 좋게 여기다가 외임으로 떠나게 되자 동청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유한림에게 청거하고 갔던 것이다. 한림이 동청을 불러서 사람 됨을 보았을 때 동청의 언사가 민첩하여 흐르는 물 같았다. 한림은 믿는 친구의 추천에다가 그처럼 영리하였으므로 곧 집에 두고 서사에 일을 시켰다. 그런데 동청의 위인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한림에게 아첨하고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비의를 잘 맞추었으므로 순진한 한림이 기뻐하고 신임하게 되었다. 그런 동청의 태도를 본 사부인이 한림에게 귀띔을 하였다. 들리는 말에는 동청의 위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유학한 일을 많이 하다가 이리 탈로 되어 쫓겨났다 하니 곧 보내십시오. 남의 풍설의 진부를 알 수 없고 믿는 친구의 추천으로 받아들였으니 좋고 나쁜 것도 좀 두고 봐야 할 것 아니오. 사람은 부정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주위 사람까지 부정에 물들게 되는 법이니 빨리 내보내서 가도를 어지럽히지 말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만일 그런 표리부동한 사람 때문에 지하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법을 추락시키면 그때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도 일리 있으나 세상 사람이 남을 중상하기 좋아해서 하는 풍설인지 모르니 좀 써봐야 진부를 알 것이며 좋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소. 사부인은 남편 할림의 태도가 못마땅하였다. 그 전에도 이런 문제로 이만큼 말하면 남편이 자기의 말에 따르더니 이렇게 고집하는 남편의 태도가 이상스럽기도 했다. 사실 할림으로서는 사부인을 신임하는 정도가 정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첩 교시의 참소로 사부인을 의심하는 마음이 할림에게 생긴 줄을 사부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만 길어지고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그 후로 동청은 큰집살림의 집사로 일을 보았는데 할림의 비위 맞추기에 노력하였으므로 사부인의 충고도 공연한 말이라고 다 잊어버리고 더욱 신임하면서 중요한 가사를 거의 이림하였다. 안나가 읽어주는 우리 고전 이야기 사시남정기 두 번째 이야기 첩 교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사부인을 참소하였으나 아직도 총명이 남은 할림은 그저 못 들은 척하면서 집안에 내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마침내 질투에 불타게 된 교시는 무당 심랑을 불러서 자기의 분한 사정을 말하고 사부인을 모해할 개교를 물었다. 재물에 매수된 심랑은 묘한 개교를 오래 생각한 뒤에 교시의 귀에 입을 대고 이리이리 하면 사시를 절제할 수 있다고 속삭이고 조금도 근심할 것이 없다고 다짐하였다. 그럼 지체 말고 빨리해서 내 속을 편히 해주게! 염려 마십시오. 심랑이 신이 나서 사시 음해의 일에 착수하였다. 이때 마침 사부인 몸에 태기가 있어서 열 달이 차서 순산 생남하였으므로 할림이 이 나라 이름 짓고 기뻐하고 상하 비복들까지 단염하였던 본부인이 등남하였으므로 신기히 여기고 교시가 생남하였던 때보다 몇 배로 경축하였다. 교시가 이런 한림과 집안의 기색을 보고 질투가 더욱 심해져서 간장이 타오르는 듯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심랑을 또 불러서 이 사실을 전하고 빨리 사시 음해의 비방을 행하라 재촉하였다. 심랑은 곧 요물을 만들어 사면에 묵고 교시의 심리인 남매를 시켜서 이리이리 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런 간악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시, 심랑, 심리 남매 세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유한림이 조정에 입번하였다가 여러 날 만에 출발하여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의 상하가 황황하며 교시 소생 장지가 급한 병이라고 구하였다. 한림이 놀라서 교시 거처인 백자당으로 달려가니 교시가 한림을 보고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 애가 호련이 발병하여 죽을 지경이니 심상치 않습니다. 병세가 체증이나 감기가 아니고 필경, 집안의 누가 방해를 해서 일으킨 귀신의 발동인가 합니다. 설마 그럴 리야 있을까? 한림은 교시를 위로하고 아들의 방으로 가서 보니 과연 헛소리를 지르고 가위 늘리는 증세로 위급해 보였다. 한림이 우려하여 약을 지어다 심리 남매에게 급히 다려서 먹이게 하고 동정을 자세히 보았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낭망을 하고 교시는 엉엉 울기만 하였다. 한림의 총명도 점점 감하여 갔는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과 같이 교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의심이 늘어서 모든 일에 주떼를 잃게 되었다. 이때 교시가 교활한 집사 동청과 몰래 사통하고 있었으니 실로 한 쌍의 유학 지물이었다. 교시의 침소인 백자당이 밖으로 담 하나를 격하여 화원이 있었으며 화원의 열쇠는 교시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림이 내당에서 자는 밤에는 교시가 동청을 화원문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여 음란을 일삼았다. 그러나 엄중한 비밀의 사통이라 십이 남매만이 알 뿐이었다. 교시와 동청은 사부인이 모친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기별을 받고 아들 이나와 함께 친정으로 가 있는 사이 십이 설매를 시켜 사부인의 옥지환을 훔쳐내게 하고 그것으로 사부인이 냉진이라는 남자와 정을 통한 것처럼 음모를 꾸몄다. 이 일로 유할림은 사부인을 의심하게 되고 교시만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얼마 후 사부인을 총회하던 두 부인마저 장사 부총관으로 부임하는 아들을 따라 떠나자 교시는 몹시 기뻐하며 심랑, 남매와 함께 사실을 없앨 계획을 진행하였다. 그 계획으로서 교시는 사부인을 내쫓기 위하여 아들 장지를 죽이기로 하고 사부인의 십이 춘방을 시켜 약을 다리게 하고 독약을 섞었다. 장지는 그 약을 먹고 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시는 유할림의 집에서 쫓겨나는 몸이 되고 말았다. 유할림의 집에서 나온 사부인은 신성현으로 가지 않고 시부모의 묘전에 수간초목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시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 사부인을 납치하여 냉진의 첩으로 삼을 간계를 세우고 두 부인의 필체를 모방하여 사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부인을 위로하며 묘전에서 고생하다가 강폭한 무리에 침노를 당할까 두려우니 자기 집에 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장을 써서 보낸 후 사부인이 문득 잠이 든 사이 꿈속에 돌아가신 시부가 나타나 그 편지는 가짜이니 여기에 머물지 말고 남방으로 피하라는 게시를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사부인은 즉시 그곳을 떠나 시부가 지시한 대로 남방으로 향했다. 사부인은 천신망고를 겪다가 거듭 풍랑을 만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를 하였다. 그때 한 여승과 여동이 나타나서 동정호 가운데 있는 군산사 수월함으로 사부인을 인도하여 갔다. 그 암자는 유할림과 혼인하기 전 사부인이 관은 화상의 찬문을 써주었던 묘헨이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반갑게 해우한 후 두 사람은 그동안의 행적을 서로 상세히 들려주고 이후로 사부인은 그곳에 몸을 의탁하여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한편 교시는 유할림이 사부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눈치를 보이자 동청 같자고 유할림마저 없앨 관계를 꾸몄다. 마침 유할림의 책상에서 엄승상을 비방하는 글이 나오자 동청은 그 글을 엄승상에게 전하였다. 엄승상이 다시 그 글을 황제께 올리니 황제가 받아보시고 대노하시며 극형에 처할하셨다. 그러나 만행이 태우 서세가 간곡한 상소를 올려 극형을 면하고 유배를 가는 가명이 되었다. 금의 옥식으로 성장하여 높은 벼슬을 지내던 유할림은 일조의 적객의 몸으로 영락하여 귀향길을 촌촌 전진하여 적소에 이르렀다. 그 도중에 고초가 참혹하였으며 북방의 수토가 황량하고 험악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습관이 포항무도하였으므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후회하여 맞이하였다. 사씨가 동청을 집사로 채용할 때부터 꺼려하더니 그 슬기로운 사람 봄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는 내가 화근을 자초하고 사씨를 학대하였으니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선조의 영혼을 대할 것이냐 하는 생각으로 한숨을 쉬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한편 동청은 엄승상의 세도로 인진되어 진유연 현량으로 출세하게 되었다. 간악한 동청은 부임하는 길에 이나마저 죽일 계획을 세우고 설매에게 시켜 물에 빠뜨리라고 시켰으나 설매는 사부인에게 받은 은혜와 천벌이 두려워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강가 숲속에 감추어두고 돌아가 이나가 물에 빠져 죽었노라고 전하였다. 진유연에 도임한 동청은 백성에 대하여 세금을 가혹하게 받는 등 고열을 착취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한 동청은 승상 엄승에게 황제에게 상소하여 가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엄승상은 이 기회에 수당가인 동청을 아주 신복부하로 만들려고 남방의 웅후배의 수령으로 영전시키려고 황제에게 진언하였다. 진유현령 동청이 재기과인함으로 큰 고을을 감당할 만하오니 성상께서 적소에 써주시기 바라옵나이다. 경이 보는 바와 그러하면 각별히 큰 고을의 수령으로 승진시켜 그의 재능을 발휘하게 하라 하고 곧 허락하였다. 이때 마침 계림 태수의 자리가 비어 있었으므로 엄승상은 곧 동청을 금은 보아가 많이 나는 고을로 영전시켰다. 그리하여 제 뜻대로 재물이 풍부한 계림의 태수가 된 동청은 교실을 데리고 부임하여 더욱 탐가 놀이의 소환으로 백성의 고열을 수탈하기에 분망하였다. 마침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는 날이 되어 유할림도 은사를 받아 귀향이 풀리게 되었다. 어느 날 할림은 장사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때 갑자기 북쪽에서 왁자지껄하는 언성이 들리더니 붉은 곤장을 든 관졸과 각색 기치를 든 하인들이 쌍쌍이 오면서 길을 치우라는 호통을 하였다. 할림이 무슨 어마어마한 행창인 줄 짐작하고 몸을 얼른 부근 숲속으로 옮기고 보니 한 고관이 그만 백마 위에 높이 타고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지나고 있었다. 할림이 할림이 그 말에 탄 사람을 자세히 본 즉 분명히 자기 집에서 집사로 일하던 그 간악한 동청이었다. 아니 저놈이 어떻게 높은 벼슬을 하고 이 지방을 행차해 갈까 의심하고 일행의 거동을 살펴보니 그 기구가 척사가 아니면 태수의 지위임이 분명하였다. 저 관통스러운 놈이 전하의 세도가 엄승삼에게 아부하여 저런 출세를 하였구나 하고 더욱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동청이 탄 백마가 지나간 뒤에 곧이어 길치우라는 관졸의 호통이 들리더니 체에 시녀 십여 명이 칠보 금덩을 옹이하고 지나갔다. 그것은 동청의 처의 일행이라고 짐작한 유할림은 그 행렬이 다 지나간 뒤에 다시 큰길로 나와서 한참 가다가 주점에 들러 점심을 사 먹었다. 이때 맞은편 집에서 여자 한 명이 나오다가 주점에서 점심을 먹는 한림을 보고 놀라면서 물었다. 유할림께서 어떻게 이곳에 와 계십니까? 한림도 놀라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사씨의 시녀였던 설매였다. 나는 이제 은사를 입고 귀양이 불려서 황성으로 돌아가는 길이다만 너는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그래 그동안 집안은 평안하냐. 설매는 황망히 유할림을 사람 없는 장소로 모시고가 눈물을 흘리며 목맨 소리로 말하였다. 그동안 댁에서 겪은 일을 다 알겠습니다. 한림께서는 아까 지나간 행차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래 동청이 무슨 벼슬을 하고 가는 모양이더라. 그럼 뒤에 가던 가마행차는 누구로 하셨습니까? 동해스를 기울여도 씻지 못할 원통한 일입니다. 그야 필경 통청의 내자 아닐께냐. 동태수의 그 내자가 바로 교낭자입니다. 소비도 일행을 따라가다 말에서 떨어져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저 집에 들어갔다가 뜻하지 않게 한림을 이렇게 배웁게 되었습니다. 유한림이 설매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이윽고 설매에게 다시 물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느냐. 좌우간 이렇게 된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해라. 사시부인께서는 비복을 사랑하셨는데 불충한 소비가 우둔한 탓으로 교낭자의 시비난매의 꼬임에 빠져 사시부인의 옥지완을 훔쳐 교낭자의 소생 장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시부인께 씌워서 축출케하는 개교에 방조한 것이 모두 소비의 죄올시다. 그 근원은 모두 교낭자가 동청과 사통하여 가진 추행을 일삼으면서 요녀 심랑과 공모하여 꾸민 관계였습니다. 한림께서 행주로 귀양가시게 된 것도 교낭자가 동청과 함께 엄승상에게 참소하여 꾸민 농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림께서 행주로 귀양가신 뒤 교낭자는 동청을 따라 도망할 때도 형의 초상을 당하여 조상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댁에 있는 보아를 전부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비록 배우지 못한 비천한 계집이나 이런 회개한 뼈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또 교낭자의 투기와 형별이 혹독하여 시비들을 악형으로 괴롭혔음에 소비도 비록 한때 이용은 당하였으나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목숨입니다. 설매는 자기 소매를 걷고 팔뚝에 악형당한 흉터를 내보이면서 말을 이었다. 비천한 제 신세라 어미품을 떠나서 호구치책으로 종의 몸이 되어 그런 포악한 상전을 만났으니 누구를 원망하오며 제가 저지른 죄가 끔찍하오니 만번을 죽은 들 어찌 속죄하겠습니까? 한림이 설매의 보고와 참회하는 말을 듣다가 인하도 죽이려고 했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크게 실성하고 아찔해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한림은 내가 어리석어서 음부에 속아 무죄한 저자를 보존치 못하였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과 조상께 대하랴 하고 한림이 탄식하자 설매는 인하를 죽이려던 경과에 대하여 말을 계속하였다. 교시가 소비에게 인하 공자를 물에 넣어 죽이라는 명을 받고 강가에 까지 갔었으나 그때 비로소 소비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시 말대로 할 수가 없어 길가 숲에 숨겨두고 가서 물에 넣었다고 거짓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혹 어쩌면 그 인하 공자는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잘 기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그렇게라도 되었으면 제 죄에 만분지 일이라도 덜어질까 하고 공자의 생전을 신명께 빌어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림은 약간 미간을 펴고 다행히 너의 그 갸륵한 소행으로 인하가 살았다면 너는 그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다. 밖에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으니 지체하면 의심받을까 겁이 납니다. 떠나기 전 한 말씀 급히 아래고 가겠습니다. 어제 악주에서 행인을 만나 들은 소식인데 유할림 부인께서 장사로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는 말도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떤 도움으로 살아계시다고 풍문이 자제하여 갈피를 잡지 못하겠으니 할림께서 수돗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처하옵소서 하고 설매는 밖에서 부르는 동행 시비를 따라서 급히 나가버렸다. 설매가 교씨의 행렬을 쫓아가니 교씨가 의심하고 늦게 온 이유를 추궁하자 낙마한 상처가 아파서 곧 오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핑계하였으나 교씨는 의심이 많고 간특한 인물이라 설매를 데리고 동행해온 시비에게 다시 물었다. 설매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그 앞집의 주점에서 어떤 관의를 만나 한동안 이야기하느라 이토록 늦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더냐 행주 땅에 귀양갔다 풀려 돌아오는 유할림이었습니다. 교씨가 깜짝 놀라 행차를 멈추고 동청과 함께 선우책을 상의하였다. 동청도 대경 실색하고 그놈이 죽어서 다양귀신을 될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다니 만일 다시 득이하면 우리는 살진 못할 것이다. 하고 건장한 관졸 수십 명을 뽑아 유할림의 목을 베어오면 천금의 상을 주리라 명하였다. 이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본 설매는 교씨에게 맞아 죽을 것을 겁내고 뒤로가 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으므로 교씨는 잘됐다고 기뻐하였다. 이때 유할림은 설매로부터 기막힌 소식을 듣고 힘없는 걸음으로 가면서 생각하기 내가 음부의 강교한 말을 듣고 현철을 멀리하여 자식을 보존하지 못하고 일신이 이처럼 표박하게 되었으니 만고의 죄인이다.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가서 처자를 보겠느냐 하고 악주에 이르러 강가로 배회하면서 부근 사람들에게 그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시의 소문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모두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할림은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끈덕지게 수소문하다가 어떤 노인을 만나 물었더니 어느 해 어느 달 어떤 부인이 시녀 두어명을 데리고 악양로에서 밤을 지새고 강가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으나 그 후의 일은 모르겠다고 알려주었다. 할림은 그것이 필경 사시로서 물에 빠진 것이 틀림없으리라 하고 더욱 절망하고 슬퍼하였다. 할림은 그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사방으로 배회하다가 큰 소나무 껍질을 깎고 큰 글씨로 쓴 것을 발견하였다. 모년 모일 사시 정옥은 이곳에서 눈물을 뿌리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이 유설을 발견한 유할림은 깜짝 놀라서 통곡하다가 그대로 기절하였다. 시동이 황망히 구원하니 할림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탄식하였다. 부인이 그 현숙한 덕행으로 비명해 죽었으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억울한 물귀신에게 제사라도 지내 위로하리라 하고 제문을 지으려 하자 마음이 아득하여 눈물이 앞을 가려 붓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때 갑자기 밖에서 함성이 진동하였다. 놀라 문을 열고 보니 장정 수십 명이 칼과 창을 들고서 들이닥치고 외쳤다. 유연수만 잡고 다른 사람은 상하지 마라! 할림이 놀라 뒷문으로 도망쳐 방향도 없이 허둥지둥 달아났다. 마치 그물을 벗어난 물고기 같고 함정에서 뛰어나온 범같이 정신없이 도망하였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앞길이 막히고 바다같은 큰 물이 가로노였으므로 정신이 아득하여 진퇴가 극난하였다. 유연수가 이 물가에 숨었으니 샅샅이 뒤져서 잡아라! 뒤에서는 추격하는 괴한들이 호통을 쳤다. 할림은 이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늘을 우러러 호소하였다. 내가 선량한 처자를 애매하게 학대하였으니 어찌 첨벌을 받지 않으랴. 남의 손에 죽느니보다 차라리 물에 빠져 스스로 죽으리라. 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문득 배 젖는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할림이 그 뱃소리 나는 많은 곳으로 찾아서 허둥지둥 가며 어떤 사람이 나의 위급한 몸을 구해주려는 것일까 하고 요행이라도 있기를 하늘에 빌었다. 유할림이 뱃소리가 가까워오는 강가로 내려가며 물 위를 보니 어떤 여자가 이려 편주를 저어 구슬픈 노래를 탄식하며 오고 있었다. 유할림은 빨리 배를 대어 사람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하였다. 배를 젖던 묘해가 물가로 배를 데려 하자 사시가 당황해서 묘해를 말리며 저 사람의 음성이 남자인데 이상한 남자를 이 배에 태워도 되겠습니까 하고 주저하였다. 그러나 묘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급한 인명이 정금보다 귀중한데 목전에 죽을 사람을 어찌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급히 배를 저어 물가로 댔다. 할림이 배에 뛰어오면서 애원하였다. 도적놈들이 내 뒤를 쫓아오니 빨리 배를 저어주시오. 묘해는 유할림이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도적들을 비웃는 듯이 닷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였다. 유할림은 사지에서 뜻밖의 구해준 배 안에 두 사람의 여자. 그중 한 여자가 부르는 노래의 의미도 알아들을 경황이 없이 배에 뛰어올랐다. 이때 배에 담장 소복으로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유할림을 보더니 놀랍고 반가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유할림이 이상히 여기고 자세히 보니 자기의 아내 사씨가 분명하지 않은가. 부인을 여기서 만나다니 이것이 웬일이오. 할림은 뜻밖의 만난 부인에게 인사한 후 자연 나오는 탄식은 부인에 대한 자기 불찰의 후회와 사과가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이제 무슨 낯을 들어 부인을 대하겠소. 부끄럽고 마음이 괴로워 할 말이 없소. 그러나 부인은 정신을 진정하고 이 어리석은 연수의 불명을 허물하시오. 할림은 설매에게 갓 듣고 온 소식을 마치 자백하듯 말하였다. 즉 사씨 부인이 집을 떠난 후 교씨가 심란과 공모하고 방해로 저주한 일이며 또 설매가 옥지안을 훔쳐내다가 냉진과 더불어 가진 흉계를 꾸민 말을 다하였다. 사씨 부인이 남편의 이런 뉘우치는 말을 듣고 감사하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할림께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면 죽어도 어찌 눈을 감았겠습니까 하고 흐느껴 울었다. 할림이 또 교씨가 설매를 꼬여 장지를 죽이고 춘방에게 미루었다는 말과 동청이 엄승상에게 참소하여 자기가 죽을 뻔하였다는 말과 교씨가 집안의 보물을 전부 가지고 동청을 따라간 경과를 알리자 사씨 부인은 기가 막혀서 묵묵히 울고만 있었다. 유할림은 아직도 자기의 잘못을 야속히 여기는 분함을 풀지 않고 대답도 않는 것이 아닐까 하고 더욱 가슴이 답답하였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 자식 인하가 죄도 없이 부인의 품을 잃고 아비도 모르게 강물 속에 무주고온이 되었으니 어찌 견딜 수 있겠소. 탄식하는 한림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흘렀다. 사씨 부인은 처음부터 너무 놀라워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한림이 이런 말을 다 듣자 외마디 비명을 울리고 기절하고 말았다. 한림이 황급히 구호하여 부인이 정신을 차리자 유할림은 시리의 상태에 빠진 부인을 위로하려는 듯 또 요행을 바라는 듯이 설매의 말을 들으니 이날을 차마 물에 던져 죽이지 못하고 길가의 숲속에 숨겨두었다 하니 혹 하늘이 도우셨으면 어떤 고마운 사람이 데려다 길러주고 있을지도 모르니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살아있기만 해도 내 죄가 덜할까 하오 하니 사시부인이 흐느껴 울면서 비로소 입을 열었다. 설매의 그 말인들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설사 숲속에 숨겨두었더라도 어린 것이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서로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난 부부는 반갑기보다도 어린 이나의 생사로 새로운 슬픔에 사로잡혀 오열하였다. 묘해가 배를 적기 시작하자 순풍이 불어 순식간에 암자있는 섬에 도달하였다. 수월함에 이르러서 묘해가 객당을 소재하고 한림을 맞아들이고 차를 대접할 때 사씨를 모시던 시녀가 한림을 배웠고 이리일비 주종의 회포를 금하지 못하였다. 한림은 부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호구의 화는 벗어났으나 의지할 곳이 없고 가업이 황폐하였으니 무창으로 가서 약간의 전량을 수습하여 앞일을 정한 후 서울에 올라가 가묘를 모시고 전죄 사코자 하니 부인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동행 하기바라오. 한림께서 저를 더럽다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어찌 영명 하겠습니까? 제가 선산을 떠날 적에 친척을 모아 가묘를 개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옛일을 죄로 생각한 것은 없으나 사람을 대하기 부끄러워 그럽니다. 출거 지인이 다시 입승하는데 예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내가 너무 급하게 생각한 모양이오. 내가 먼저 가서 묘를 모셔오고 다시 소식을 수소문한 후에 예를 갖추어 데려가리다. 그는 여러 날 고향 고향 땅 무창 에 이르러 약간의 재산을 수습하고 선산을 수축하고 노복을 시켜 농업을 경영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동청과 규녀는 장정 수십 명을 보내 유할림의 목을 베려고 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했다. 유현수가 무사히 서울로 가면 우리 죄상을 황제께 아래고 원안을 풀 것이니 어찌 방심하겠소. 이때 사시학대에 공모하던 냉진이 의지할 곳이 없자 국립 끝에 큰 벼슬을 한 동청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동청은 그를 환대하여 신복을 삼고 그의 관계로 가진 악행을 하여 백성을 가렴 주구하고 왕래 행인을 유인하여 독주를 먹여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이리하여 남방의 사람들은 모두 동청의 학정을 저주하고 그의 고기를 씹고자 하였으므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한편 교신은 계림의 간지에 얼마 되지 않아 데리고 온 아들 봉추가 병들어 죽음으로 인하여 역시 어미의 정으로 번민하고 있었다. 동청은 자기의 지위와 재산을 더 얻으려는 수단으로 계림 지방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여 십만 보아를 엄승상에게 뇌물로 바치려고 그의 생일 축하 선물 명목으로 냉진에게 전달하도록 시켰다. 그런데 냉진이 서울에 와보니 이미 엄승상의 세도가 무너진 때였다. 황제도 그의 간악함을 깨닫고 관직을 삭탈하고 가산을 압수하는 소동 중이었다. 냉진은 깜짝 놀라며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였다. 자기의 보호자여 공모자인 동청의 죄상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들 그의 배우인 엄승상의 세도가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제나 제 욕심에 따라 남을 이용만 하고 의리라고는 추워도 없는 냉진은 자기가 살아날 기교로 동청을 숙청시키는 공을 세우려고 등문고를 울려서 법관에게 민정을 호소하였다. 법관이 무슨 소송이냐고 묻자 냉진은 천연스러운 우국 양민의 열변으로 진술하였다. 저는 북방 사람으로서 남방에 단위로 갔다 왔습니다. 계림 지방에서 태수 동청이 불인 무의하여 학정을 일삼을 뿐 아니라 하늘을 속이고 무소 불의하여 행인을 겁박하며 재물을 탈취하고 있사옵기에 그의 열두 죄목을 아뢰옵니다. 법관이 냉진의 진술대로 황제에게 아뢰자 황제께서 대노하고 금호관을 파견하여 동청을 잡아 가두라고 분부하고 따로 순찰관을 보내 민정을 조사한 즉 냉진이 고발한 사실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학정을 일삼고 있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때 황제가 조회를 받고 각 읍수령의 불치를 탐문하시는 중 동청의 죄상을 보고를 듣고 통탄하시며 이런 도적을 누가 그런 벼슬에 청구하였는고 엄승상의 청구로 진유 현령에서 계림 태수로 승진시켰을 것입니다. 하고 승상 석관회가 보고에 올렸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로 미루어 보아 엄승상이 청구한 자는 모두 소인이오 그가 배척한 자는 모두 어진 사람임을 가히 알 수 있다. 하시고는 엄승상의 잔당은 모두 벼슬을 삭탈하고 엄승상의 질시로 몰려가 귀양갔거나 좌천되었던 신료를 다시 초용하여 관기를 일신하였다. 이번 큰 인사이동으로 태우 호연세로 도어사를 삼으시고 한림학사 유연수로 이부시랑을 삼으시고 또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천하에 구하셨다. 이때 유할림은 이름을 고치고 모든 행동을 취하였으므로 그의 존재를 알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한림은 고향에서 비복에게 농사를 열심히 짓게 하고 그 수확의 일부를 군산사의 사시부인에게 보내고 소식을 알아오라고 보내었더니 다녀온 동자가 돌아와서 부인께서는 무사하십니다. 그런데 악주 관하에서 방을 붙이고 한림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연고를 물었더니 황제께서 한림을 초용하셔서 이부시랑에게 제수하시고 사신을 적소인 행주로 보내서 찾았으나 벌써 은사를 입고 돌아가셨으나 종적을 몰라 각처로 방을 붙이고 한림을 찾는 중이라 합니다. 그래서 소복은 감격하였으나 한림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관원에게 고하지 못하고 빨리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달려왔습니다. 하니 한림은 동자의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엄승상이 전권하면 내 어찌 이부시랑이 조용되리오. 내가 조용되었다면 엄승상이 쫓겨난 모양이구나. 한림은 무창 관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외로운 섬의 암자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부인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오늘부터 유시랑의 신분이 된 유연수는 빨리 상경하여 황제께 복명하려고 역말을 몰아 길을 재촉해 갔다. 유시랑이 어전을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비복들이 나와서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당사가 황량하고 정자의 잡초가 무성하여 주인이 없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었다. 시랑이 사당에 참배하고 통곡 사죄하고 고모 두 부인을 찾아 사죄하며 부인이 흐늦게 울었다. 이 늙은 몸이 살았다가 현질이 다시 귀달함을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나 네가 조종 향사를 패한지 오래니 그 죄가 어찌 가벼우랴. 제 죄는 만 번 죽어도 부족하오나 다행히 부부가 다시 만났으니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부인이 질보와 만났다는 말에 놀라운 기쁨을 참지 못하고 조카의 해군이 이제야 다하였구나. 옛날 현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아기는 재활을 만난다 하니 너는 이제 회가 자책 하겠느냐. 유시랑이 전우사를 모두 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간악에 속지 않고 근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군산사에 가서 사시부인을 데려와 감효에 참배하고 재문을 지어서 부부가 제압함을 보고 하였다. 사시부인은 남편을 만나서 다시 육아의 주부가 되었으나 새로운 슬픔이 있으니 아들 이나의 생사 소식이었다. 사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이나의 행적은 묘연하여 알 길이 없었다. 어느덧 신년을 맞음해 부인이 유시랑에게 은근히 수례하였다. 제가 시랑과 동거 삼십년에 일점혈육이던 이나의 생사를 모르고 아직 사속이 없으니 지하에 가서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배우릴까 하고 묘예스님의 진려가 편숙하고 또 귀자를 둘 팔자라 하면서 시랑의 첩으로 삼으라고 구직원하였다. 시랑은 사시부인의 성의에 마지 못하여 묘예스님의 진려라는 여자의 근본을 물은 뒤 부인의 생각에 맡기겠다고 허락하였다. 사시부인은 임랑자의 제덕을 생각하고 유시랑에게 허락을 받은 후 사환을 연하촌에 보내고 얼마 지나 다시 시녀와 교부를 보내 임랑자를 데려오게 하였다. 사시부인은 임랑자에게 유시랑의 둘째 부인이 되기를 권하였다. 사시부인은 태길하여 친척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임시를 성내시키니 그 용모가 아름다운 숙녀였으므로 유시랑이 심중으로 기뻐하고 사시부인에게 말하기를 내 그대에게 정이 덜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부인이 미소만 보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루는 이나의 그전 유모가 임시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요전에 시비의 말을 들으니 낭자와 함께 오신 남동생 도련님이 그전에 제가 시중하던 우리 공자와 얼굴이 꼭 같이 생겼다 하기에 한번 보러 왔나이다. 유모의 말을 의아스럽게 생각한 임시가 유모에게 물었다. 대개공자를 어디서 잃었던가 북경 순천부에서 잃었습니다. 임시가 생각하기를 북경이 천리인데 어찌 남경 땅에서 이른 공자를 얻었으랴 하고 의아하였으나 시녀에게 이나 소년을 불러오게 하였다. 유모가 본 즉 어렸을 때 자기가 밤낮으로 안고 기른 이나가 틀림없었다. 반가운 생각으로 왈칵 끌어안으나 한편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소년은 실은 내 모친이 낳은 동생이 아니고 모년 모월 모일에 강가에 버린 아이를 주었다가 의남매가 되었다네. 만일 얼굴이 대기 기르던 공자와 같으면 혹 그런 연고 있는 소년인지도 모르겠네. 이때 소년이 먼저 유모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유모 왜 나를 몰라보는 거야. 이때 유모가 소년을 끌어안고 임씨에게 말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댁의 도련님이 아니면 어찌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성명은 비록 모르나 전에 귀한 대가들로서 곱게 길렀던 것이 분명하고 남경으로 가던 백군이 어디서 주워가다가 우리집 근처에 버리고 간 것이니까 유모가 잘 알아보고 대감 양육게 말씀드리도록 하게. 유모가 임씨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 사시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자 부인이 황망히 임시방으로 달려와 그 소년을 보고 반신반의 하며 너는 나를 알겠느냐 이나가 사시부인을 자세히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어머니 저를 몰라보십니까 어머님이 집을 떠나신 후 소자가 매양 그립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릴 때 일이라 제 기억이 아득하여 잘 모르나 저를 데리고 멀리 가시다가 제가 잠든 사이에 강변 숲속에 두고 가셨기 때문에 잠을 깬 뒤 외롭고 무서워 울적에 큰 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데리고 가다가 또 어떤 집 울밑에 놓고 갔습니다. 그때 그 집에 저 은모가 거두어 길러주어 전보다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뜻밖의 여기서 어머님을 배우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사시 부인이 이나의 손을 잡고 대성 통곡하며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이대로 깨지 말아야겠다. 네 너를 다시 보지 못할까 하였더니 오늘날 집에 돌아온 것을 만나니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느냐 하고 온 집안이 이 경사를 축하하면서 이나의 모습을 보니 장부의 체격이 발월하고 그 준매함을 칭찬치 않는 사람이 없었다. 원근의 친척이 모두 모여 치아하는 동시에 임시에 대한 대우가 두터워지고 비복들도 착한 임시를 존경하며 섬겼다. 그리고 사시부인이 임시를 대하기를 동기처럼 아끼고 임시 또한 부인을 형님같이 극진히 섬겼으며 보통 처첩간의 투기같은 감정은 추호도 없었다. 이 무렵에 교녀는 동청이 죽은 뒤 냉진과 살던 중 마침내 냉진이 역전의 도당을 꾸미다가 괴수로 잡혀 처형되자 도망가서 낙양의 술집에 창기가 되어 낙양의 인사에게 웃음을 팔아 재물을 낚으면서 전신이 한림학사의 부인이라고 호언하였으므로 낙양에서 교녀의 교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사시랑댁의 사완이 마침 낙양에 왔다가 창녀 교시의 유명한 평판을 듣고 술집에 가서 자세히 보니 분명히 본인이라 깜짝 놀라고 돌아와서 교녀의 소식을 전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유시랑은 부인 사시에게 말했다. 교녀를 잡지 못할까 걱정했더니 낙양 청노에서 행색인 낭자하다니 내가 돌아갈 때 잡아서 설치하겠소. 사시는 아들 이나를 만난 후로는 시름이 없었고 유시랑은 사사로운 고민이 없어서 모든 힘을 치민의 근면함에 모든 백성이 농업과 학업에 힘썼으므로 그의 이릅에 대치하여 태평세대를 구가하였다. 황제가 그 공적을 들으시고 예부상서로 승탁하시니 유상서가 사은차 상경하게 되었다. 행차가 서주에 이르러서 창녀로 이름난 교녀를 염탐한 즉 분명히 그곳 화방에서 군림하는 존재로 있었다. 유상서는 수단 있는 메파와 상의하고 창녀 교칠랑을 시켜서 이러이러 하라고 명하였다. 메파가 교녀를 찾아가서 이번에 예부상서로 영전되어 상경하시는 대감께서 교낭자의 향명을 들으시고 소실로 맞아 종에 코자 하시는데 낭자의 의향이 어떤가 상서벼슬은 거룩한 재상의 주의여 그 시비의 말을 들은 즉 정실부인은 신병으로 치가도 못한다니까 낭자가 그 대감대게 들어만 가면 정실부인과 다름이 없이 집안 실권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호강할 것이니 이런 좋은 혼담이 어디 있겠나 여자의 부기는 역시 교낭자 같은 미인의 차지야 교녀가 매파의 달콤한 권고를 듣고 생각하되 내 비록 화방생활로 의식의 부족은 없지만 나이도 점점 먹어가니 종신 의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기회에 상서부인이 되어 천한 신분을 명하자 매파에게 잘 성사시켜 달라고 쾌락하였다 매파가 교녀의 승낙을 구하자 유상서는 임부를 갖추어서 교녀를 가마에 태워 본 행차와 따로 서울로 데려가도록 분부하였다 유상서는 서울에 이르러 황제 어전에 사은하고 집으로 돌아와 친척을 모아놓고 경축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서시는 임시를 불러 두 부인을 뵙게 하고 이 사람은 그전 교녀와 같지 않은 현숙한 사람이니 고모님께서는 그릇 보지 마십시오 하고 소개하자 두 부인은 세 사람이 비록 어진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담담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때 유시랑이 빙글빙글 웃으며 두 부인과 좌중 손님들에게 오늘 이 즐거운 잔치에 여웅이 없으면 심심할까 합니다 노상에서 명창을 얻어왔으니 한번 구경하시지요 하고 좌우에 명하여 창녀 교칠랑을 부르라 하였다 이때 가마로 실려서 서울로 왔던 교녀가 사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승명하고 상서댁으로 데려오자 가마 안에서 내다보고 깜짝 놀라며 이 집이 분명히 유할림 댁인데 왜 이리 가느냐 하니 시녀가 시치미를 딱대고 대답하였다 유할림은 귀한가시고 우리 대감께서 이 집을 사서 들어와 계십니다 교녀가 시녀의 말에 안심하고 또다시 가증하고 교만한 생각을 일으켰다 나하고 이 집과는 인연이 깊구나 마땅히 그 전에 정든 백자당에 거쳐야겠다 시비가 그렇게 옛 꿈을 그리워하는 그녀를 인도하고 유상서와 사부인 앞으로 갔다 그녀가 눈을 들어보니 좌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낯익은 유연수 문중의 일족이라 벼락을 맞은 듯이 낙담 상혼하고 말았다 교녀는 땅에 엎드려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상서가 큰 호통을 하며 꼬지졌다 니 죄를 아느냐 교녀가 머리를 땅에 박으며 울어대며 이것이 모두 죄 죄 이오나 자식을 해친 것은 설매가 한 일이오 도적을 보낸 것과 엄승상에게 참수한 것은 동청이가 한 일입니다 하고 사시 부인을 향하여 울면서 호소하였다 저는 실로 부인을 저버린 죄인이오나 오직 부인은 대자제비 하시는 애로 저의 참명을 살려주십시오 부인 사시는 눈물을 머금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니가 나를 해야려 한 것은 죽을 죄가 아니지만 대감께 죄진 너를 내가 어찌 구하겠느냐 유상서는 교녀의 비굴한 행색에 더욱 노하였다 곧 시동에게 엄명하여 교녀의 가슴을 칼로 찢어 해치고 심장을 꺼내라고 하였다 이때 사시 부인이 시동을 만류시키며 말했다 비록 죄가 중 하나 대감을 모신지 오랜 몸이니 시체는 완전하게 처치하십시오 유상서가 부인의 권고에 감동하고 동편 언덕으로 끌어내다가 타살한 후 시체를 그대로 버려두고 까막가치의 밥이 되게 하라고 명하니 좌중의 모든 사람이 상쾌하게 여겼다 사시 부인은 시녀 설매가 억울하게 참사된 것을 가엾이 여겨 뼈를 찾아 잘 묻어주었다 그리고 심낭을 잡아서 취재하려고 찾았으나 전년에 금령 옥사에 연자되어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가 유시문 중에 들어온 지 십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하여 삼형제를 낳았는데 모두 옥골 선풍이요 천금 가사였다 몸필에 능달한 사시 부인은 내훈 시평과 열려전 시권을 지어 세상에 전하고 며느리들을 가르쳐서 선도를 행하도록 권하였다 이러므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앙화를 받는 법이니 후인을 징계함 즉 하나 사정옥이 기억함으로 대강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는 바이니 보시는 사람은 명심하소서 희노애락을 지성으로 근거하옵니다 한글자막 by 아멘